아빠, 따뜻해? 아빠 빅벨지? 빅벨? 빅벨, 빅벨 아빠한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안겨있는데 그랬어, 그랬어 아, 저 숟가락을 뺏었어야 되는 건데 저걸 언제쯤 놓지? 숟가락 뺏으면 숟가락 뺏으면 올순이가 울겠지? 너무 야무지게 뜯고 있는 거 아니야, 숟가락?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들 아니, 아니, 알았어 부담스러운 거 취소 귀엽다고 해줄게 이게 열쇠라는 거야, 올순아 열쇠 요새는 열쇠를 잘 안 쓰지만 엄마가 아가때는 썼었어 울순아, 그렇게 하면 발 안 아파? 아, 귀여워 어디 가고 있어? 꿈틀꿈틀하면서 뭘 봤어, 뭘 봤어 지금 뭘 봤어 오, 막 전진하는구나 울순아 울순아, 엄마 생각에 울순이 헬멧 써야 될 거 같은데 머리 꽁 하면 아플 거 같은데 아니야? 꽁꽁 맨날 아빠만 보면 그렇게 빅슈마일 하더라 둥이 하트인데 아빠 좋아? 똥 싸는 거 아니겠지, 설마? 똥 싸는 거 아니겠지, 설마? 절대 똥 싸서 오, 아니야 똥 싸는 거 아니야 쏘리 쏘리 울순아 울순이 맘마가 또 배달 왔네 이번 주에는 뭐 왔는지 한번 볼까? 엄마가 한번 봐야 되겠다 아이스팩이 잘 돼서 오니까 약간 신선하게 이거 아니잖아 오우 그때까지 시킨 거 잘 먹었으니까 이번 주도 괜찮았 거야 엄마가 울순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구성했거든 비건이라서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야 울순아 이것도 보자 와 이것도 맛있겠다 울순이가 좋아하는 팥죽 팥죽은 엄마가 두 개 넣었어 울순아 이거 한번 먹어보자 네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? 조금 입자가 확실히 크기는 한데 이것도 이것도 조금 확실히 크지? 근데 이제 울순이 9개월 다 돼가니까 이 정도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같아 먹어보자 울순이 삼촌 가게 놀러 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왔지요 좋아? 나중에 울순이 크면 이거 많이 먹겠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멍멍이 누구야? 너무 귀여운데 울순이 친구다 울순이 형아야 형아 울순이 형아 안녕 하나 둘 셋 이모가 가르쳐주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얼굴 얌전해 양반이야 양반 얼굴 얌전해 남자네 남자 엄마 아보카도 토스트 좀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안녕 울순아 처음으로 쇼핑몰 나들이고 왔어 아이고 처음이야 코로나 이후로 그래도 우리 조심히 다니다 와 와 태풍랑이다 와 이게 진짜 얼마만에 나와서 먹는 음식이냐 울순아 엄마랑 아빠 맛있게 런치 먹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좋아하는 가게야 저기 우유 먹자 우유 먹자 맛있어요 어여 먹고 또 다른 데 가보자 우와 우유 아빠랑 쎄다 네 멋있는 선글라스 아빠가 사줬어 네 신났는데 jean 웃는다 네 여기가 좋아 신나져요 아빠랑 울슬라 아빠가 옆에 젤라로 먹고싶대 젤라또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가게 되게 예쁘다 기다려야 돼 먹방 9개월 아기 9개월 아기 9개월 아기 9개월 아기 9개월 아기 자 여기 9개월 아기 그동안 수고했어요 엄마가 상짱 주는 거야 9개월 동안 수고했어요 상짱을 수여합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쳐다보는 거야 할 수 있어 용기 내서 한번 뻗어 봐봐 도와달라고 얼순이 할 수 있어 저 정도는 9개월 아기인데 오늘? 용기 내서 한번 더 해볼까? 9months baby 9months baby 자꾸 어디 비타를 가? 이거 치고 싶은데 엄마는 그래 너 가고 싶은데 가 드디어 라티 안녕 그래 잘가 엥 감당이 안 되고 있어 감당이 장난 아냐 뭘 쓰고? 새로운 거 발견했어? 어떻게 알아낸 거야? 재밌어 오순아? 구결하기엔 포스야 이제 오순 오늘 아빠가 먹여준대 어? 아빠랑 엄마 먹을 거야? 귀여운 거 그 뭐야? 뭐하고 있어? 너무 맛있어 우유 좀 더 먹자 맛있겠다 울순아 엄마랑 아빠 빨리 점심 먹을게 아빠 껌딱지야? 아빠 껌딱지? 아빠 좋아 아빠 좋아? 좋아 좋대 웃는 것 봐 아빠 껌딱지 onto 아빠 아빠 그것은 밑세 또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